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네일을 해볼거냐 하면 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토끼에요 바로 토끼인데요 눈토끼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귀여운 토끼인데요 이거를 눈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해요 동그랗게 눈을 뭉쳐서 빨간 열매를 콕콕 박아주고 잎사귀로 귀를 만들어준 비슷하게 생겼죠?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눈으로 만든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찹쌀떡 모양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서 네일에다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게 바로 짜잔 오늘은 요렇게 생긴 네일을 해볼거에요 네 많이 닮은거 같나요? 최대한 쉽게 그려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많이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죠 빛나는 데 바로 이 컬러를 사용해줬어요 이니스프리 리얼 컬러 젤 아침 햇살 정원이라는 컬러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컬러가 매우 은은하게 빛나서 예쁘더라고요 이 컬러가 매우 은은하게 빛나서 예쁘더라고요 보이시죠? 이 컬러를 오늘은 사용해봤는데 없으신 분들은 생략해도 되고요 이 핑크 컬러가 없으신 분들도 그냥 대체해서 화이트 컬러로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네일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베이스 젤, 탑 젤을 준비해주시고요 화이트 컬러, 레드 컬러, 그린 컬러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해주시는 게 좋고요 핑크 컬러는 있으신 분은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코스모 핑크 컬러를 준비해봤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화이트 컬러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리얼 컬러 젤 아침 햇살 정원이라는 컬러를 또 사용해볼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팔레트와 세필붓, 도트봉, 이쑤시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젤이니까 젤 기계를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조각 티슈, 스펀지, 젤 클렌저와 젤 클렌저를 덜어줄 소주잔 같은 작은 잔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젤을 전부 발라줄게요 얇게 발라줍니다 뿌리 엣지 부분은 꼭 발라줍니다 다 됐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LED 30초, UV 60초 큐어링 해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젤 클렌저로 한 번씩 닦아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젤 클렌저를 조각 티슈에 묻혀서 닦아줄게요 이렇게 닦아주지 않으면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컬러를 발랐을 때 안 발리고 이렇게 퍼지면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솜으로 닦으시면 솜이 묻을 수 있으니까 거즈로 닦아주세요 조각 티슈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제 화이트 컬러를 발라줄게요 검지하고 소지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중지 중지는 타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그어주고 약간 동그란 모양이 나오도록 잘 보이시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발라줍니다 퓨어링 해줄게요 한 번 더 발라줍니다 퓨어링 해줍니다 퓨어링 해줍니다 레드 컬러를 한 방울 덜어줍니다 화이트 컬러도 한 방울 덜어줄게요 이제 도트봉으로 눈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두 개를 찍어줄게요 이렇게 풀코트로 바른 손가락은 이 부분에 이렇게 두 개를 찍어줍니다 10초 정도 퓨어링해서 굳혀줄게요 이제 이 이쑤시개로 눈에 생기를 더해줄 건데요 화이트 젤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10초 정도 퓨어링 해줄게요 이번엔 그린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저는 더페이스샵 리얼라임 컬러를 사용했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비슷한 색상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소량 덜어주시고요 새필붓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화홍붓 0번 화홍 3,4호 0번 붓을 사용했고요 이제 귀를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폭 찍고 힘을 살짝 줬다가 힘을 빼주시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нак를질까요? next step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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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초정도 큐어링 해줍니다. 한번 더 발라줄게요. 이제 큐어링 해줄게요.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토끼를 그려주시면 돼요. 나머지 두 손가락은 그라데이션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핑크 컬러를 사용할거구요. 없는 분들은 그냥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주시면 돼요. 스펀지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펀지는 늘 말씀드렸듯이 톤톱 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준비해주신 다음에 컬러를 발라줄건데요. 3분의 1정도 컬러를 발라주세요. 스펀지를 발라줄게요. 나머지 부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바로 올리시는게 아니라 이 팔레트에 양조절을 해줄거에요. 살짝 믹싱을 해주고 나서 올릴게요. 살짝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섞어줍니다. 어느정도 믹싱이 된거 같으면 네일에 올려줄게요.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서 발라줍니다. 스펀지 끝이 프리엣지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일의 3분의 1은 올라오게끔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두껍게 한 번에 올리시면 안되고 얇게 여러 번 올리셔야 돼요. 젤은 두껍게 올리시면 젤이 울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쭈글쭈글해지면서 울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올려주세요. 큐어링 해줍니다. 큐어링하는 동안 스펀지에 젤을 조금 더 발라줄게요. 1분의 3분의 1 정도 바르고 칠젤은 2분의 3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조절 해줄게요. 메일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프리엣지 부분도 잘 발릴 수 있도록 세워서 두드려줍니다. 프리엣지를 바르지 않으시면 잘 벗겨지기 때문에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기포가 안 생겼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잘 발렸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큐어링이 끝내셨으면 이니스프리의 아침 햇살 정원이라는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펄이 들어있는데요. 전부 다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이 경계 부분에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살짝살짝 터치하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지만 이게 바르고 나면 되게 예뻐요. 한번... 지금도 팔진 모르겠는데 있으면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랐으면 큐어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큐어링이 끝났으면 탑젤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살짝 넉넉하게 발라주셔야 여기 턱이 사라지니까 영상 va me로를 발라줄게요. 다가 ο 퓨어링 해줍니다 퓨어링이 끝났으면 스펀지를 하나 준비해서 젤 클렌저에 적셔줄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마무리로 미경화질이 남았으면 닦아줍니다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눈토끼 네일 완성 자 이렇게 해주시면 눈토끼 네일이 모두 끝납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침 햇살 정원이라는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글리터가 은은하게 빛나서 컬러가 매우 은은하게 빛나서 예쁘기 때문에 한번쯤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핑크 컬러 위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데 카메라엔 잘 안 잡히네요 실제로 보면 엄청 예뻐요 한번쯤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핑크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림이랑 좀 닮은 것 같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막 제공 배달의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